아이고 아파트에 사니까 이거 뭐 그래 다들 아파트 사니까 아유 그냥 우리 이제 여기다 써붙이려고 그래서 사진 찍어갖고 아 그러시면 되겠다 얘 지금 봐 요거 하얀 건 좀 많은데 얘네도 이 노란 게 더 귀엽게 생겼어요 얼굴이 알았어 알았어 아주 얼마나 쨍알대는지 몰라 얘가 이야 사장님 신경 부지 쓰시네 네 헷갈리기까지 다 아 안 본 지 저는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근데 오늘 젖을 보니까 젖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컸어요 아 알았어 얜 얼마나 쨍알대는지 몰라 쨍쨍해져서 아니 며칠 전에 4일 전인가 외국인이 있걸래 얘기 나누는데 강아지를 모르던데 몰라요 몰라요 말귀를 모르던데 눈뜨고 쨍쨍 크다 아유 웃겨 죽겠어 아주 그럼 성별은 성별은 얘는 남자인데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나 때문에 성별 수컷 않고 그러니까 순놈 두 마리 악놈 두 마리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응 사진 찍어서 올려갖고 여기다 데려갈 사람 때문에 아유 이 자식 아유 빨리 들고 와 예쁜 거 가요 응 ㅇㅋ 아유